안녕하세요. 구고기기입니다. 오늘은 타치노미 소서먹는 곳을 가는데 일본 사케 유튜브에 봐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야경도 꽤 좋은 곳이라서 어떨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9시 반이니까 가서 한 두잔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사람 많죠? 항상. 평일인데 가보리처럼. 다 이제 가요. 유흥없어. 화려한 곳입니다. 예전보다는 많이 안전해졌어요. 지금 가려는 곳은 신지코 산춘네 근처에 있네요. 까 내리 영화관 2점에 있는 곳. 그리고 프리미엄 영화관도 있고 그래요. 지금 상용하는 곳들. 도라에몽, 지브리, 짱구 내일부터 봐야지. 뭐 이것 좀 틉니다. 주마이삭에 전문점. 일본 엘리베이터는 느려요. 오래된 건물이라서. 아무도 없네. 한 잔 100ml에 700엔이고, 60분에 무제한 코스도 있습니다. 안주는 600엔입니다. 옆에 아저씨랑 스몰 토크도 나눴습니다. 한국 손님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조용조용하게 마셔서 이 가게 분위기에 맞는 손님이라고 말했습니다. 두부에 작게 썰는 채소를 얹은 안주를 추천해 주셨는데, 이게 또 일품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가게는 간장 또한 여러가지 종류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. 독특했습니다. 두 잔째는 옆자리 아저씨가 추천해 주신 사케, 닉토를 마셔봤습니다. 단맛과 산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창가에서 마신다면 이렇게 신주쿠 야경도 볼 수 있습니다. 학교에서 마신다면 이렇게 신주쿠야에 mer한다고 해요. 학교에서 마신다면 이렇게 신주쿠야에 가게 되겠습니다. 성놈이 일상으로 내려와서 마신다면 이렇게 신주쿠야에 가게 됩니다. 신주쿠야에 가게 됩니다. QS입니다. 두 자리. 마스타가 댄디한 곳입니다. 이 야타의 의미는 일본에서 나온 발 3개 달린 까마이. 그에서 유래됐다고 하네요. 일본 사케이다 보니까 괜찮은 곳이었습니다. 가격도 싸고 한 자리에 700엔이었고 그 다음에 뜨마미 안주 하나에 600엔이었으니까 2000엔 내고 왔습니다. 괜찮네요. 여기 10층 야경도 보이고 가부기초타워도 보이고 괜찮은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일본 사케를 마셔보고 싶은 분은 여기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옆에 아저씨가 일본인 아저씨가 굉장히 친절하게 다른 음식 정도 추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본 사케나 마스터 얘기해 주시고 간장 소개해 주시고 좋은 곳이었습니다. 괜찮네요. 저는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일본 사케 즐기시려면 저기에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11시까지 영업하니까요 홍천에 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는 오늘 기분좋게 잠을 자겠습니다. 아.. 사케 12도? 2잔에 취했습니다.